대구지검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후 A씨는 자기 집 인근 지구대로가 자수했습니다. 검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A씨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으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